경남도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드셔보시죠.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연예는 강행문을 하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나 당직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당 50만을 대표하는 조원진 당대표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하루주일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군대의 시도장을 방문했는데 오늘 1등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도 안 오십시오. 우리 국가당 진순정 수석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동남이십니다. 우리 국가당 정책의장경 최고위원 안상렬 최고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남 출신이십니다. 김채국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반갑고 아주 존경하는 우리 대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초대 경남 동남 위원장이셨습니다. 지금은 중앙당 상임고문으로 계십니다. 박혜호 상임고문님 방문하셨습니다. 이즘 여러모부 україн 주인관입니다. 아니요isco님 자 introducedλη환입니다. 아니 요새 너무 Country가 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상임 고객님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반가운 원룸이십니다. 직전 경당대단 위원장을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 공화당 노축산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정재윤 위원장님 여러분께 통해합니다. 도착하셨네요. 네. 우리 공화당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이경희 위원장님. 네. 차상부 당부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홍보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임선미 부위원장님을 포기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불교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십니다. 우영문 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아침부터 에어컨 지원하게 해드리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 우리 공화당 중앙관 소속이기도 합니다. 황보석 사무소장 소개합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분이 도착하시는 대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우리 공화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이십니다. 김용영 박사님 소개합니다. 자. 이제 경남도당을 이끌고 계신 변성진 위원장님의 당직자 소개 및 인사말씀 듣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성진 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경남도당을 이끌어가는 우리 주요 멤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수석 부위원장이고 서부총을 맡고 계시는 이익한 수석 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서 우리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건기호 수석 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당에 주황장 지척도 있지만 우리 경남도당에서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섬위 여성위원장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 저기 오늘 가리지가 안보여는데 오늘 저 오람만에 우리 참 우리 박쟁 우리 그 율리 이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통영에서 아 우리 그 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천경 당위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산의 갑 쪽에 지금 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낙필 당위 위원장 오늘 그 저기 저 진주 진주업에서 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영동 당위 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위원장 박득희 우리 여성위원장 차세대 여성위원장 소개합니다. 박득희 박득희 제가 이 우리 아 아주 중요한 분이 또 우리 또 김해 어느 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용금 당위 위원장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운영위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소개하기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창호 운영위원님이라든지 나수용 운영위원님이라든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